이게 좋아? 이게 좋아? 나는 이거! 헉! 오! 이 듯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저랑 현철이랑 그 쿡빵을 할 거예요 떡쿡빵 떡국쿡빵 그래서 오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근데 제가 떡을 만들 줄을 몰라 떡을 떡 떡국을 너 만들어본 적 있냐? 태어나랑? 잘라서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일단 호칭부터 정하자 일일 부부 컨셉이니까 너랑 나랑 오늘 그러면 여보라고 그냥 호칭을 통일하자 자기야 그거는 너무 떡국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 물 소금 간할 소금 그리고 여기 제가 아침에 먹다 나오면 전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전 제가 어 명절 분위기 내려고 일단 일단 넣고 끓여볼까 이걸? 응 일단은 넣고 어차피 이거는 사골이라서 많이 넣어도 맛있을 거야 자기야 이거 너무 너무 국물이 되게 뽀얗다 이게 되게 여보 이거 되게 막걸리같이 생겼다 어 아 약간 너는 여보는 골라봐 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나는 이거 낙지 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굵어있니 가래떡은 굵으면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잘하는데? 여보 아니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뭐야? 부대찌개 햄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떡을 써서 ㅋㅋㅋㅋㅋ 이렇게 하는거야? 아니지 더 사서 넣어줘 더 더? ㅋㅋㅋㅋㅋ 떡이 너무 얇아서 이거 먹으라는 건가? 아니 근데 가래떡이 이게 좀 얇네 이거 떡을 몇개 넣어놔야돼? 여기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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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거 한번 내가 먹어볼까? 간이 어떤지 어 내가 먹어볼래 ㅋㅋㅋㅋ ㅋㅋㅋㅋ 약간 좀 싱겁다 야 물 많이 넣었지 너 너래 자기야 물 많이 넣었지 소금을 좀 더 넣고 아냐 나는 간장을 넣어볼게 아니 한개만 넣어 아냐아냐 내가 이게 조금만 내가 넣어볼게 진짜 날 믿어봐 응 됐어 좋았어 좀 뜨거울 수도 있어 불어먹어 똑같은데? 똑같다고? 응 똑같아 이 마법의 MSG가 뭐야?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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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다시마가 아니야? 다시다 아니야? 다시마는 러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게 그거겠지 뭐 우리 오- 맛있어? 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게 계란이 별로 안좋다 근데 아 그래 여보... 원래 좋은 계란이면 응 노른자가 이렇게 딱 탁 잘 분리되거든 전 돈이 없어그럼 자기야 우리 돈 많이 벌자 아 여보 근데 왜 이렇게 흘려? 어? 어? 나 원래 잘 흘리잖아 가운데붙지 말고 가운데붙지 말고 아 기름 조금만 해야해? 아 이거 좀 덜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덜어둬야 돼? 다 덜어버린 것 같은데? 부족하면 너무 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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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았어 나 영웅 믿으니까 추천되지 마서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건가? 헤헤헷 이리왕 이리왕 수납 이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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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만히 있겠어 조픽만 돌아갔는데 약간 이거 오늘 나 남편이라니까 소계가 안익었잖아요 자기야 원래 이거는 원래 계란 치단 반숙으로 먹는거야 아니야 이거 반숙 성원이.. 지단붙였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살림 다 박살내버릴려 너네네 이거 진짜로 피어 피어 으악! 으악!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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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오 오 오 했어 했어 지담 완성했습니다 조져놨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조져놨어요 자기야 만두 없어 집에? 만두? 뭐? 바라는 게 많아 아니 만두 좀 나 임신했잖아 너가 임신했다고? 으악! 조심 조심이냐 어어 이즈 무조건 아 물에서 무슨 밀가루맛 원래 이래요? 어! 뭐야? 맛이 이상해졌어 아니 잠시만요 어머님 들이사 흐핰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우리 입욕제 넣었어요 여기 입욕제 넣었나 봐요 자기야 내가 러시 넣지 말라 했지 이렇게 어허허허허헉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잠깐만 아니 왜이래요 이거? 아 원래 거품 나요? 아 그래? 아니 아니 여보 이거 손으로 넣는 거 아니야? 이걸 다 넣는 게 아니고 여보! 나 먹어볼게 파맛밖에 안 나잖아 이 고기를 넣으면 맛이 조금 중화가 될 거야 야 고기 맛 밖에 안 나잖아 물을 더 넣을까? 물을 왜 더 넣을까? 내가 떡을 한번 먹어볼게 우리 떡을 안 먹어봤는데 국물만 더 먹고? 내가 이건 떡국맛이 아닌데 여보? 기다려봐요 이렇게 하고 뭐야? 이거 김밥용 김 아니야? 어머니 해초 뜯어서 해초 너무 맛있겠죠? 무슨 국밥을 들고 왔네 아들아 참 행복한 세상이었다 수자로 이렇게 들었는데 건지는 게 다 해초야 아니 누가 해초를 아니 무슨 김밥용 김을 들고 와가지고 맛있겠다 진짜 와 이제 해초맛밖에 안 나 아 근데 고기가 맛있네 그치 고기 맛있죠 고기 진짜 맛있어 먹을 맛이야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어? 입떡한다 여보 조심해 토할 수도 있어 입떠서 그렇게 크게 갑자기 자기 얼굴 보니까 통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자기 얼굴 보니까 통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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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